저희 경포CNC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해에 설득한 회사입니다. 올해로 23살이 된 아주아주 젊은 회사이죠. 특히 RPA 사업이 단연 으뜸인데요. 금융, 공공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구축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단연코어 1등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부원들은 다양한 민원인들의 전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월 행정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을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일주일 내에 민원 접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RPA로 도입하게 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었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도입하는 데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주세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호실실!